소스리 그래 소스리 배웠다? 배우 밥 줄까? 그래 그래 수아 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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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양고추 꼼꼼팀 쥬가게 уч Ripki 계란 계란 고추 자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여보 나는 고마워 박수 쳐줬잖아 박수 쳐줬다 축하해줬잖아 자 오늘의 특별 솥밥입니다 전복장 소고기 솥밥 바로 도착합니다 고기맛 고기 고기맛 매일 해줘 오빠 어 그래 지금 많이 와 근데 우리 대청소한지 얼마나 됐지? 대청소 한 2, 3주 됐나? 3주? 응 오늘 해야 되겠다 오늘 할까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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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! 까마스러워한다 잡아 잡아! 잡아! 잡아야 가자! 시원하게 만들어서 매일 저녁에 만들어서 마늘에 넣어서 양이 구독과 좋아요 화이팅! 그리고 그릇에 넣어 고고리랑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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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소금 볶는 양팡 소금 고추 고춧가루 볶아 볶은 양파 mult閩 볶은 양파 바삭바삭 고춧가루 소금 소금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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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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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 하나도 없다 토핑 토핑 이걸로 발견하면 되게 폭신하겠다 아이스크림 같아 토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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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 너무 더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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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 케익이 달달한 게 행복이다. 그지? 응. 엄마 어때? 너무 살살 녹아. 짠. 반죽. , 왜 그러니? 축축축. 축축축축. 아빠. 싫어? 응 어, 간다 간다 그래 알 수 있나 그래 이제 이거 긁어 비싼 거 긁지 말고 남의 장소 안끼는 것 잠시.. 출연 아니, 그 이상한 장소 손이 안 들어가 손이 안 들어 수우시리 그래 아빠 수우시리 숙성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